참조 레이브매출 시뮬레이션 입니다. 1안부터 3안까지 동접자수 5천 1만 2만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. 매출액이 첫째 달, 둘째 달, 셋째 달 해서 1년, 2년, 3년 해서 1년 치는 6억 8천, 2년 치는 9억, 3년 치는 8억 8천, 총 24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구요. 5천명 동접자수일 때 예상이 됩니다. 1만명일 때는 49억 8천만원, 2만명일 때는 99억, 거의 100억이죠. 2만명 기준입니다. 그리고 2원수는, 동접자수는 7개월 때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줄어드는 양상입니다. 그래서 수익 매출 시뮬레이션 할 때 2분기, 첫째 달, 셋째 달, 1분기, 2분기, 마지막 7째 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접자수를 최대한 높이고 장기전으로 가는 부분들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동결정 unfortunate. 동결정abil Love. 아멘